지금까지 우리가 버전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Walking Tree Staging Area Repository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애매하겠지만 설명하기가 그래도 머릿속에 자꾸 꺼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버전을 만들 때 하나의 파일의 변경사항만의 버전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할 때 하나의 작업이 여러 개의 파일의 수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한번 수정을 여러 개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hello1.txt에 3이라고 내용을 추가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일을 만들게요 hello2.txt 그리고 여기도 3이라고 넣겠습니다 Ctrl-Alphabet X, Y, Enter 그리고 제가 git status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hello1.txt와 hello2.txt 모두 워킹 트리에 있는 상태예요 엔터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1.txt는 changes not staged for commit 즉, Staging Area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나오는데 어라? hello2.txt는 untracked files로 되어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개의 파일 모두 스테이지 위에 있지 않은 상태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하지만 hello1.txt는 이미 우리가 1회 이상 버전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git은 hello1.txt라는 파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hello2.txt는 한 번도 버전관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git은 젤을 엎는 셈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 상태로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저장소를 백업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게 되면 hello2.txt라는 파일은 백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협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즉, 여러분이 협업하고 싶지 않은, 백업하고 싶지 않은 파일은 그냥 untracked files로 내버려 두라고 git은 모든 파일을 자동으로 tracked 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관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얘를 관리할 거야 라고 git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hello1.txt와 hello2.txt를 모두 staging area에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git add hello1.txt 하면 올라가고 git add hello2.txt 하면 역시나 올라갑니다 즉, 버전 관리 되고 있지 않은 것이건 이미 되고 있는 것이건 간에 여러분이 staging area 올릴 때는 그냥 무조건 git add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staging area에 파일이 몇 개 올라갔어요? 두 개 올라가 있는 상태죠 확인해 볼까요? git status 엔터 쳐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hello1.txt는 modified 마지막 버전 이후에 수정되었다 hello2.txt는 new 파일 즉, 한 번도 버전 관리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신입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둘 다 changes to be committed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버전을 만들 때 git commit "-m", 그 다음에 message 3, 엔터를 치게 되면 아이고, 여기는 "-a",는 무시하세요 없다 치세요 제가 습관적으로 써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git status를 하면 둘 다 리파지토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commit 할 게 없다고 나오고요 git log를 하면 message 3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그 commit 마다 각각의 버전마다 어떤 파일들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검색 엔진에서 git log 그 다음에 파일 list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리고 엔터를 첫 번째 나오는 검색 결과를 쭉 보니까 어떤 고마운 분이 이런 명령을 쓰시면 각각의 버전별로 어떤 파일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네요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알아내시면 됩니다 저도 머릿속에 다 있지 않거든요 자, q에서 나가고 git log minus state 엔터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메세지 3는 hello1.txt와 hello2.txt의 파일들이 연루되어 있고 이 두 개의 파일 모두 한 줄씩 추가됐다 그리고 두 개의 파일이 추가가 됐고 두 줄이 추가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작업에 하나의 버전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개의 파일을 그루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은 우리가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걸 통해서는 달성하기 굉장히 까다로운데 git을 이용하면 아주 세련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버전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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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